여러분은 살면서 가기 싫은 공공장소가 어디인가요? 유통구단인 저는 30여 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기 싫은 1순위 공공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은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K은행입니다. 왜 이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여러분도 아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 78번째 이야기는 K뱅크 객장 시스템의 치명적 오류, 살면서 진짜 가기 싫은 월스트 1위 공공장소 K은행 편입니다. 우린 이러저러한 이유 덕분에 은행이라는 공공장소에 가게 됩니다. 물론 가고 싶어 가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리라 봅니다. 그만큼 은행이라는 장소는 서비스 점수로 치면 마이너스 100점, 낙제 점수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는 그 은행, 특히 K은행의 낙후된 서비스 시스템을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혀 예측이 안 되는 대기시간. 언제 제 차례가 올지 전혀 모릅니다. 제 사례를 들을게요. 며칠 전 대출 문제 때문에 문의하러 간 동네 K은행 지점에 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약 1시 15분쯤에 갔습니다. 그런데 대출 창구 3군데 중 2군데가 거의 동시에 점심 식사를 하러 자리를 비우더군요. 오후 1시 15분에 점심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러니 정말 딱 1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때까지 저는 번호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정확히 제가 은행에 온 지 1시간 40분이 지나서 제 번호가 뜹니다. 해당 창구에 갔더니 대출 업무를 제대로 모르는 은행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한 번 번호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출 업무 담당자에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해당 은행원은 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대출 업무 은행원에게 가서 물어보고 다시 제게 와서 답해주고 그래도 안되니까 대출 업무 담당자가 잠시 와서 제 질문에 답하는 아주 답답한 시스템으로 진행하더군요. 이건 은행이 고객 인내심을 테스트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당일 예약은 절대 불가한 예약제 시스템. 대부분의 은행들은 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은행 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K-은행의 해당 앱에는 예약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죠. 하지만 당일 예약은 불가합니다. 며칠 후에 예약을 해야 하는데 그 예약마저도 담당 직원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은행 이용자가 해당 업무를 누가 주로 취급하는지 직원 이름까지 알아야 한다는 발상은 누구의 기획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야말로 눈속임적인 시스템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쇼윙입니다. 쇼윙. K-은행, 은행장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사라진 21세기형 은행업의 개념. 은행이라는 업태는 고객들이 맡긴 돈을 이용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업을 주로 합니다. 한마디로 돈놀이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대출을 잘 이용해야 하겠죠. 수신이자는 낮지만 대출이자는 높습니다. 여신과 대신의 이자율 차이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그런 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해당 은행은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온 고객을 무려 1시간 40분 동안이나 기다리게 합니다. 대출 업무는 3명이 하도록 만들었지만 이 중 2명이 거의 동시에 식사로 자리를 비웁니다. 해당 업무가 언제 비게 되는지 언제 정도 서비스를 받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주는 것이 상식 아닌가 싶은데요. 담당 직원의 외출 관련 내용을 미리 사이트에 고지를 하든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 그렇게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제가 다른 본류를 보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날에 오든지 의사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은행원의 근로 권리만 중하지 고객의 대기시간은 안중에도 없게 만든 이 시스템. 즉 고객 중심이 아닌 은행 근로자 중심형 시스템의 분통이 터집니다. 대출이자로 먹고 사는 은행이 대출자에게 가장 박대를 하는 이 현상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번째 문제점은요. 무용진물에 가까운 최신형 자동화기기. K은행 객장 한편에는요. 새로운 자동화기기 몇 대가 포진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로 업무를 시켰더니 통장 읽기 과정에서 더 이상 인쇄할 페이지가 없는 제 통장을 계속 읽는다는 디스플레이를 하는 형편없는 첨단기기. 그야말로 두뇌 없는 로봇같은 최신기기를 객장에 배치했더군요. 네 이제까지 K은행의 대고객 선진 시스템이 아닌 후진 서비스 4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팩트를 K은행 지점장 혹은 최고 은행장님은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만약 알고도 시스템 수정을 안 했다면 업무 테마일 거고 모르고 있다면 직무유기일 것입니다. 어쨌든 저의 치명적 실수는 K은행에 대출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집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K은행을 선택한 저 스스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은행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한 번 이상 많이 하셨으리라 봅니다. 대한민국의 은행 시스템은 30여 년 전이라 아주 똑같습니다. 철옹송입니다. 변화와는 밤 쌓고 사는 은둔의 왕국. 매년 기록적인 순 2개만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고객 무시형 경영이 언제까지 갈지 유통구단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